강원도천 글로벌 본부 개청을 위해 사무공간 확보와 정원 조정이 시급합니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득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고 정작 공사를 마치지 않은 피해 사례가 강릉과 주변 시군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FC 춘천 홈구장의 잔디가 갑자기 노랗게 변색됐습니다.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청 맹방 유채꽃축제와 속초 설악 벚꽃축제가 개막해 봄날을 즐기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마련됩니다.